2016년 6월 29일 4년 전 우리는 필리핀 세부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조용히 둘이서 마음의 약속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평생 베프가 되자고 우리는 지키고 살자고 하객은 없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결혼식은 행복하게 끝이 났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해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세부에서 둘이서 결혼식 하고 그 다음 상견례를 했다 완전히 거꾸로였다 부모님께 죄송한 이기적인 결혼 절차였지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2020년 6월 29일 오늘 4년 전 우리의 약속을 지키며 살자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재밌게 살아보자 지노야 밥하기 귀찮은데 치킨 시켜먹자 오빠 나 지금 녹음 중이야 잠깐만 아 나 밥하기 귀찮은데 예에에에에에에 이거 무슨 일자였어 Aristotle 박수로 송구 송구